네 안녕하십니까 윤진입니다. 영상을 찍는 날은 5월 17일이고요. 오늘도 같이 공부해보고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 한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원래 휴대폰 부품주로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이슈가 뜰 때마다 약간의 대장 역할을 해주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주가의 상승부까지 같이 키워준 종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면 이제 6,500원짜리 앞쪽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지지구간대이자 저항대 자리를 뚫고 올라오게 되면서 6,500원짜리 위쪽에 파동을 잡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파동 자체가 지금 나와있는 파동이 이제 하락으로 떨어지기 전 여기 나와있는 파동하고 굉장히 유사한 자리의 위치를 했고요. 이 파동에서 더 강한 파동으로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9,000원짜리 위쪽을 좀 도전해줬었던 두 번째 파동이 있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하락 추세에서 이미 상승 추세로 많이 전환을 해줘 있고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중장기적인 보유보다는 이제 단기 단타 정도로 우리가 대응을 했었을 때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들을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위쪽으로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 8,000원짜리를 돌파하려고 도전을 했지만 아쉽게 8,000원짜리를 뚫지 못한 상황이 있고요. 오늘 종가에서도 8,000원 부근에서 멈춰져 있다라는 것들을 체크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한 번 더 이 8,000원짜리까지 도전해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도전하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런 자리들을 보유하면서 공략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 떨어지더라도 6,500원짜리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폭을 볼 수 있는 좀 미래 전망적인 사업 중의 하나인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종목이고요. 만약 8,000원짜리를 넘어서 잘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가까이 있는 저항 때 8,500원짜리는 1차 익절라인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 저항자리가 이제 9,000원짜리 부근. 앞쪽에서도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던 자리이자 최근에도 9,000원짜리 도전하려고 8,800원까지 갔다가 빠졌었기 때문에 9,000원대를 저항자리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택이라는 종목 굉장히 좀 준수하고 재미난 종목이지만 지금 좀 짧게 봐야 되는 자리이니까 6,5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좀 짧게 매매한다고 생각하시면서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밑으로 7,500원, 7,000원도 지지관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열심히 또 재미나게 매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재미나고 신나는 정보로 찾아야 할 테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